왼쪽 끝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다정한 포즈 네, 좋습니다. 서인국씨, 정은지씨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가운데 센터가 맞았나요? 네, 좋습니다. 역시 시선이 일치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 끝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보시고 포즈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팬들 향한 서비스 정신, 좋습니다. 우리 여섯 분이 특별히 준비한 포즈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90년대 아이돌 포즈 2년에 좋습니다. 네, 정말 요즘 말로 간지 잣살이네요. 정말 요즘 말로 간지 잣살이네요. 지치한 걸 몇 가지 잣살이네요. 맞이 잣살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